오는 1일,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아 제주 4.3 70주년 기념 부활절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주교위원회는 선언문에서 제주 4.3의 진실 규명과 치유에 적극 동참하고 연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4.3 70주년 기념 부활절 선언문의 제목은 폭력과 죽음을 넘어 부활의 생명으로입니다. 선언문에 서명한 사회주교위원회 의원은 위원장 유웅식 주교를 비롯해 강우일, 김은회, 정신철, 백의현, 문창우, 옥현진, 유경촌 주교 등 8명입니다. 사회주교위원회는 오랜 세월 잊혀진 과거였던 제주 4.3을 더 이상 암흑과 망각 속에 묻어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진실을 가리고 덮는 것은 불의와 폭력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주 4.3을 돌아보며 회심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회주교위는 또 제주 4.3을 제주도에서만 일어난 국지적 사건이 아니라 국가 재앙으로 국민 모두의 고통이고 불행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원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유가족들에게 정당하게 보상할 때 민족의 화해와 통일도 합당한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4.3의 올바른 진실 규명과 제주도민의 명예 회복을 통한 민족의 화해와 상생이 이 땅의 참된 평화에 첫 단추를 끼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회주교위는 이어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된 화해와 상생을 이뤄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사회주교위원회는 4.3의 올바른 해결을 공약한 현 정부에 대해서 그 약속을 차질없이 순조롭게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의 무관심을 뉘우치고 4.3에서 시작된 어두운 과거의 진실을 찾고 규명하며 그 해결과 치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연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회주교위는 예수님의 부활을 맞아 70주년 된 제주 4.3도 더 이상 절망과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치유와 생명, 희망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미군정 시기인 1948년 4월 3일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해 봉기한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주 인구의 10%가 넘는 무고한 민간인 3만 명이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4.3에 대해 사회주교위원회는 선언문에서 제주 도민들은 이념 갈등의 포로가 돼 냉전 체제의 희생 제물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